선원산 RC에서 강경쪽으로 빠집니다. 목표 2, 경기서산으로 첫 소련이 분리해야 합니다. 목표 1, 경기서산 accuracy. 손목 MB, 전계선, 게LED, 전공목이 분리해야 합니다. 날씨가입니다. 목표 1, 경기서류가 분리합니다. 여기 우측이네 우측으로 가야나에 큰일 날뻔했습니다 우측으로 가는거네요 오래간만에 오니까 길이 너무 헷갈립니다 1킬로미터 구가도로로 진입하세요 우측으로 가면 강경이구요 직진하면 논산입니다 500m 구가도로로 진입하세요 300m 앞 구가도로로 진입하세요 1킬로미터 60킬로미터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구가도로로 진입하세요 발전하시면서 그룹보고 안에 있는 기능을 잘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장에서 날벅이 오려동심으로 기능을 발전하시면서 적군요 guidewayr 프렐커스 안쪽에서 기능을 보내는 기능을 선택하죠 이번에는 세계로 정보는 기능을 활용하시겠습니다 변경은 다시 금방을 펼칠 때 질문을 지적합시다 3킬로미터에서 꺼내면 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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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m 60km 박스형 단속구간입니다. 서논산 IC에서 여기가 이제 논산 지나서 연무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연무대쪽으로 달리고 달리고 연루받이 연루받이 서논산IC에서 논산훈련소가 있는 연무대까지 달려봤어요.